저쪽으로 빨리! CP놈들이 오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늦었어.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봐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몇 가지 물자를 드릴 테니, 바로 다른 곳으로 가요. 괴물을 밀어요! 이곳에서 저쪽으로 내려받고 있어요. 이곳을 맞춤혜을 만드신 Their 여기서는 일에선 아, 프리미엄 박사님 언제쯤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수상기에 기름도 가득 채웠고 소리도 끝냈어요 소리도 끝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